마포구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마포관광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천만 마포관광시대를 위한 제15회 마포관광포럼이 개최돼 문화관광도시 마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1일 성산동 풋볼 펜타지움에서 제15회 마포관광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과 스포츠관광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는데요. 박홍선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관광업계 관련 인사 60명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먼저 마포관광포럼 회장의 인삿말과 풋볼 펜타지움 환영 인사가 있은 뒤 4차 산업혁명과 축구관광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는데요. 이후 스포츠관광 관련 추가 발제와 질의응답도 이뤄졌습니다. 한 해 마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65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번 포럼은 스포츠관광 자원을 개발해 매적적인 문화관광 도시가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천만 마포관광시대를 위한 협치회장. 마포관광포럼이 마포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마포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마포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마포구 지역경제 disappeared. 마포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마포구 지역 200J 무역 Academic Dortmund 마포구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해 Bai